장미의 이름 29, 육식과 윌리엄 수도사는 장서관 사서의 계보를 더듬는다. 수수께끼의 서책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 이로써 드러난다. 사부님은 문서 사자실로 다시 올라가서는 배너로부터 장서 목록을 받아 빠른 속도로 넘겼다. 이쯤에서 나올텐데. 한시간 전에 보았거든. 그는 이렇게 중얼거리며 목록을 넘기다. 문득 손길을 멈추고 나에게 보여주면서 속삭였다. 여기에 있다. 서명을 읽어보아라. 서책은 한권인데 제목이 네개인 것으로 보아 한권에 네 책을 합본한 것인 모양이었다. 목록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1. 아랍어 어느 바보의 어록 2. 시리아어 연금술에 관한 이집트의 소 논문 3. 천국에 있는 카르타고 주교 키브리아누스의 만찬에 대한 알코 프리바의 설명 4. 서두가 유실된 동정녀의 음란죄와 창보의 사랑에 관한 책 4. 이게 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찾던 서책이다. 내 꿈이 나의 상상력을 촉발했기 때문에 나는 이 목록을 생각해낼 수 있었던 게다. 4. 사부님은 목록의 앞뒤 쪽을 재빨리 일별하고 나서 말을 이었다. 5. 실제로 말이다. 내가 지금껏 생각해왔고 찾아오던 서책이 바로 이 안에 있을지도 모른다. 5. 그러나 내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이게 아니다. 여길 봐라. 너 서판 가지고 왔지? 6. 좋다. 계산을 좀 뽑아보자. 가능한 한 어제 알리나르도로부터 들은 이야기, 오늘 아침에 니콜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정확하게 기억해낼 필요가 있다. 6. 니콜라는 자기가 이 수도원에 온 게 30년 전이라고 했다. 6. 니콜라가 왔을 당시에 수도원장이 바로 지금의 원장인데 이 원장의 전임 원장은 리미니 사람 파울로였다고 했다. 맞느냐? 6. 자, 그렇다면 수도원장 승계가 이루어진 것은 1290년 전후가 되겠구나. 7. 그러나 이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다. 7. 니콜라는 또 자기가 여기에 왔을 당시 보비오 사람 로베르토가 장서관 사서로 잇도라고 했다. 내 말 맞느냐? 7. 그렇다면 로베르토가 죽고 말라키아가 사서직을 승계한 것은 금세기 초의 일이 아니냐? 7. 서판에 잘 기록하도록 하여라. 7. 그러나 니콜라가 오기 전에는 리미니 사람 파울로가 사서로 재직했던 시기가 있다. 8. 파울로가 사서로 재직한 기간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으냐? 8. 들은 바 없지? 9. 수도원 일지를 조사해보면 될 테지만 이 일지는 원장 손에 있을 게다. 9. 보여달라고 하지 않는 편이 나을 것 같구나. 9. 자 그러면 파울로가 사서직을 승계한 것은 60년 전쯤으로 가정해보자. 10. 기록해두도록 해. 10. 이렇게 가정하는 데엔 까닭이 있다. 11. 자 생각해보자. 11. 알리나르도는 자기 몫이던 사서짜리가 남에게 돌아간 50년 전에 이를 불평하고 있었다. 12. 그렇다면 알리나르도의 원망의 대상이 된 사람은 리미니 사람 파울로였던 것일까? 12. 보비오사람 로베르토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13.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런데 이 목록은 자세히 보아라. 14. 너도 알다시피 이 목록의 서명은 서책이 입수된 순서로 작성되어 있다. 15. 이것을 작성한 사람은 그럼 누굴까? 물론 장서관 사서였을 테지. 15. 따라서 이 목록의 필적을 조사해보면 사서직이 승계된 순서를 알아낼 수 있다. 16. 자 목록은 끝에서부터 살펴보자. 보아라. 16. 마지막 목록은 말라키아의 필적으로 되어 있지. 말라키아가 쓴 것은 몇적되지 않아. 16. 이것은 최근 30년간 수도원이 서책을 별로 들여오지 않았다는 증거일 게다. 16. 목록을 이렇게 거꾸로 넘기다 보면 떨리는 손으로 쓴 듯한 필적이 나온다. 17. 이건 틀림없이 보비오사람 로베르토의 필적일 것이야. 왜? 17. 로베르토는 당시 병치레를 심하게 했다니까. 18. 로베르토가 사서로 오래 재임하지 못했을 것이다. 18. 잘 보아라. 19. 다음 목록에는 필체가 좋고 꼼꼼한 필적이 나온다. 19. 조금 전에 내가 살펴본 서명도 바로 이 필적으로 쓰여 있다. 19. 이 필체로 된 서명은 아주 많다. 19. 레미니스사람 파울로는 일을 아주 열심히 했던 것이 지나칠 정도로 말이야. 19. 파울로가 젊은 나이에 소원장 자리에 올랐다고 하던 레콜라의 말 기억나느냐? 19. 어쨌든 이 공부벌레가 그 짧은 동안 엄청난 양의 서책을 이 수도원 장서관으로 들여온 거로 치자. 19. 그런데 이 양반에게는 이상한 습벽이 있었다지. 20. 글씨 쓸 줄을 몰라. 글씨 못 쓰는 원장이라고 불렸다 하지 않더냐? 21. 하면 이 글씨는 누가 썼을까? 파울로의 보조사서가 썼을 테지. 21. 그렇다면 이 보조사서가 후일 사서가 되어 계속해서 목록을 작성하지 않았겠느냐? 21. 같은 글씨체로 쓰인 목록이 여러 쪽 계속되는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21. 그렇다면 파울로와 로베르토 사이에는 지금으로부터 약 50년 전에 임명된 다른 사서가 한 사람 있다. 22. 따라서 이 사서는 나이도 적당하니 파울로의 뒤를 이어 사서가 되기로 내정되어 있던 알리나르도의 경쟁자였을 것이다. 22. 그런데 이 수수께끼 인물이 죽자 알리나르도의 기대 혹은 다른 사람들이 기대와 달리 로베르토가 사서 자리를 승계한다. 23. 어떻게 그렇게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24. 여기에는 필적이 무명사서의 필적이라고 하더라도 파울로 역시 처음에는 목록을 작성할 수 있었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25. 장서관이 구입한 서책 목록에는 교황의 회칙이나 교소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 문서에는 정확한 날짜가 기재되어 있다. 25. 보니 파티우스 7세의 회칙, 엄중한 경고에는 1296년이라는 일부가 명시되어 있지 않느냐? 26. 따라서 이 문서는 1296년 이전에 입수되어 있을 수는 없는 일이고 오래 뒤에 이 수동원으로 들어왔다고 볼 수도 없는 일이다. 26. 바로 이런 회칙이 목록의 작성 연도를 가늠하는 이정표가 될 수 있는 게다. 26. 따라서 리미니스 사람 파울로는 1265년에 사서직을 맡았다가 1275년에는 원장직을 승계했다. 26. 목록을 잘 보아라. 보비어의 로베르토가 아닌 사람의 글씨가 1265년에서 1285년까지의 목록에 들어있다. 26. 너도 알겠지만 10년이라는 세월이 악유가 맞지 않는 것이다. 27. 사부님은 과연 명민한 분이셨다. 28. 그렇다면 사부님께서는 10년이라는 세월이 악유가 맞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시는지요? 29. 몰라 몇 가지 전제가 가능하다는 것일 뿐. 29. 사부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베노에게 다가갔다. 30. 베노는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어쩐지 불안해 보이는 것 같았다. 30. 그는 말라키아의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고 보소 사서 자리에 앉아 있었다. 30. 베노가 전날 우리에게 했던 짓을 잊었을 리가 없는 사부님이 비아냥거리는 어조로 말을 걸었다. 31. 사서 형제여 막강한 자리에 앉으셔서 몹시 분망하시겠지만 시생의 질문을 받으실 틈은 있으시겠지요? 31. 아들모와 다른 수도사들이 수수께끼 이야기를 했다는 날 31. 베렌가리오가 처음으로 아프리카의 끝이라는 말을 입에 올렸다지 32. 혹 키프리아누스의 만찬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는 사람은 없었던가? 32.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던가요? 33. 좌중을 깨는 재담 수수께끼의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베넨티오가 키프리아누스의 만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34. 말라키아는 버럭 화를 내고 그런 상스러운 서책이야는 꺼내지도 말라면서 원장께서 금소로 지정하신 서책이니까 35. 범접할 생각도 말라고 했습니다. 35. 원장께서 몸소말인가? 재밌군. 고맙네 베노. 36. 잠깐 수도사님 긴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36. 베노는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손짓하고서는 문서사자실을 빠져나가 주방으로 통하는 계단층까지 내려갔다. 37. 문서사자실의 다른 수도사들이 들으면 안 되는 이야기인 모양이었다. 38. 베노의 입술은 떨리고 있었다. 39. 윌리엄 수도사님 무섭습니다. 40. 그 자들이 말라키아를 죽였습니다. 40. 이제 그 서책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저뿐입니다. 40. 게다가 이탈리아인들 패거리가 저를 미워합니다. 41. 이탈리아인들은 이번에도 역시 외국인인 사서 조수가 들어앉게 되었다고 불만이 대단한 모양입니다. 41. 제 생각에는 다른 수도사들도 그 이후로 살해된 것 같습니다. 41. 알리나르도 노 수도사가 말라키아를 몹시 증오했다는 말씀을 아직 드리지 못했는데 42. 옛날 알리나르도 대신에 사서직을 승계한 수도사가 누구였는지 아느냐? 42. 저는 모릅니다. 알리나르도 노 수도사 이야기. 언제나 구름 자는 이야기 같아서 믿을 수가 있어야죠. 43. 게다가 아득한 옛날 이야기입니다. 누군진 모르겠지만 아마 지금쯤은 저세상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44. 하지만 수도사님, 알리나르도 노 수도사의 주변에 있는 이탈리아인들은 말라키아를 허수아비라고 불렀답니다. 45. 누군가의 추천을 받아 수도원장을 배경으로 장사관 사서 노릇을 하는 사람이라고요. 45. 저는 그것도 모르고 이 반목하는 두 집단, 즉 이탈리아인과 외국인 집단의 사이에 끼게 된 것입니다. 45. 저는 이걸 오늘 아침에 알았습니다. 수도사님, 이탈리아는 음모의 땅입니다. 46. 교황도 능히 독살할 수 있는 것이 이탈리아인들인데. 47. 저 같은 것의 운명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까지만 해도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47. 저 문제의 서책이 유일한 원인인 줄 알았습니다. 48. 하지만 이젠 모르겠습니다. 그 서책은 구실에 불과한 것 같아요. 48. 아시다시피 말라키아는 서책이 발견되었는데도 죽지 않았습니까? 49. 여기서 도망쳐야겠습니다. 도망쳐야 합니다. 49. 아니 도망치겠습니다. 제발 저에게 길을 좀 일러주십시오. 49. 정신 차려 이 친구야. 나에게 길을 일러달라고? 50. 어젯밤만 하더라도 이 세상이라도 얻은 것처럼 뽐내던 네가 아니냐? 51. 이 젖비린내 나는 자야. 네가 어제 나를 도와주었더라면 말라키아는 죽지 않았을 것이 아니냐? 51. 말라키아에게 서책을 건네준 건 바로 너야. 52. 말라키아는 따라서 네가 죽은 것이야. 52.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내 말에 바른대로 대답해. 53. 서책을 손에 넣었을 때 그걸 뒤적거리면서 읽었느냐? 54. 읽었다면 너는 왜 죽지 않아? 54. 모르겠습니다. 손을 대지 않았다는 건 맹세할 수 있습니다. 54. 아니 세베리노의 실험실에서 가지고 나왔으니 손을 대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55. 그러나 펴보진 않았습니다. 55. 저는 그걸 제 법의 속에 감추고 나와 제 방 침상 밑에다 숨겼습니다. 55. 말라키아가 저를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로 문서 4자실로 돌아갔습니다. 55. 말라키아가 보조사사자를 준다고 깨기에 그걸 말라키아에게 넘겨줬습니다. 55. 바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56. 그래도 서책을 펴보지 않았다고 우길테냐? 56. 네 숨기기 전에 펴보았습니다. 맞는 책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요. 57. 첫 부분은 아랍어. 그 다음 부분은 시리아어인 것 같았습니다. 58. 그 다음은 라틴어. 마지막 부분은 그리스어였습니다. 58. 나는 베모노의 말을 들으면서 목록 첫머리에 약자를 떠올렸다. 59. 목록에 실려있는 네 책 중 첫 책은 AR 즉 아랍어. 두 번째 책은 SYR 즉 시리아어. 60. 그렇다면 목록에서 우리가 확인한 서책과 베노가 말하는 서책은 일치하는 것이었다. 61. 사부님이 다그쳤다. 너는 그 서책에 손을 대었는데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있다. 62. 따라서 그 서책에 손을 댄다고 해서 다 죽는 것은 아닌 모양이다. 63. 그리스어 부분도 보았느냐? 읽어보았느냐는 말이다. 63. 대략 훑어보았습니다만 제목이 없었다는 것 정도만 기억납니다. 64. 앞부분 일부가 유실된 것 같았습니다만 64. 그래서 서두가 유실된 책이었던 것이야. 64. 첫쪽을 읽어보려고 했습니다만 거의 그리스어 밑처는 별로 든든하지 못합니다. 64. 하지만 다른 것이 제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64. 그리스어로 된 부분을 보던 중에 전 나머지 페이지를 다 볼 수가 없어서 못 보았던 것입니다. 65. 어떻게 설명드려야 할지. 65. 그렇습니다. 서책에 각 쪽은 모두 붙어 있었습니다. 66. 그래서 한쪽 한쪽을 떼어볼 수 없었죠. 66. 네 양피지가 연어 양피지에 비해 굉장히 부드러웠습니다. 67. 그러나 첫 장은 썩어있어서 거의 바스라질 것 같더군요. 이상한 책이었습니다. 67. 이상하다. 67. 세베리노가 쓰던 것과 같은 말이군. 67. 양피지가 도무지 양피지 같다 않았습니다. 67. 양피지라기보다는 천 같았는데요. 뭐라고 할까? 아주 얇은 천 같았습니다. 68. 카르타 린테아. 즉 아마지라는 것이야. 다른 데서는 본 적이 없나? 69. 듣긴 했습니다만 본 적은 없습니다. 값이 아주 비싸고 다루기가 몹시 까다로워서 쓰이는 예리에 아래주 적다고 들었습니다. 69. 아랍인들이 만든다는 말이 맞습니까? 69. 아랍인들이 처음 만들긴 했지. 하나, 지금은 이탈리아의 파브리노에서도 만들어지고 있어. 그리고 또 알겠다. 그래서 그랬구나. 69. 사부님의 눈에서 섬광이 잃었다. 69. 그래서 그랬어. 세상에. 이제 알았어. 69. 이봐, 베노. 고맙네. 69. 이 장사관에 카르타 린테아가 귀할 수밖에. 69. 최근에 원고나 서책은 거의 들어온 일이 없으니. 69. 사람들은 이 종이가 양피지처럼 질기지 못하니까 보관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기피한다. 69.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 어디 생각해보자. 70. 보존기관이 청동 수준밖에 안 되는 것을 원한다면? 70. 그래서 카르타 린테아인 것인가? 70. 좋아. 베노, 잘 있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네. 70. 적어도 네가 죽을 위험은 없는 것 같으니까. 71. 우리는 베노를 남겨두고 문서 사자실을 나왔다. 71. 베노는 어느 정도 안심하는 것 같았다. 71. 수원장은 식당에 있었다. 사부님이 그에게 다가가. 71. 긴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말했다. 71. 달리 빠져나갈 만한 구멍을 찾지 못한 원장은 잠시 후 자기 공관에서 만나겠다고 말했다. 71. 구. 시과. 72. 수도원장은 윌리엄 수도사의 따가운 질문을 받지 않으라고 공연히 보석 이야기로 노슬기를 떨다가 윌리엄이 몰아치자 살인사건 조사를 더 이상 진행시키지 말 것을 요구한다. 73. 원장의 공관은 집회소 위층에 있었다. 74. 맑고 싸늘한 날씨 덕에 사부님과 원장이 만난 접객실 창 너머로는 교회와 거대한 본관 건물이 선명하게 보였다. 74. 창가에서 바깥 풍경을 바라보고 한동안 서있던 원장이 엄숙한 얼굴로 본관을 가리키며 입을 열었다. 75. 방주를 만들던 그 황금율에 따라 지어진 창으로 참으로 놀라운 성체가 아닌가요? 75. 본관을 보세요.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75. 삼은 삼위일체. 아브라함을 찾아갔던 천사들의 숫자. 76.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보냈던 날씨. 76. 예수님과 라자로가 무덤에서 함께 보낸 날씨가 아닙니까? 77.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아버지께서 세 번 쓴 잔을 거둬 주실 것을 기도하셨고 77. 세 번이나 사도들을 피하여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77. 세 번이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고 부활하신 뒤에는 77. 세 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77. 신학의 덕목도 역시 셋이니 77. 삼은 참으로 신성한 숫자울 쓰자 77. 영혼도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77. 천사와 인간과 악마라고 하는 지적인 존재의 등급도 한 셋입니다. 77. 소리에도 몸을 중심으로 한 소리, 숨결 소리, 그 밖의 소리 77.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가 하면 77. 인류의 역사도 전율법시대, 율법시대, 후율법시대 이렇게 세 시대로 나뉩니다. 77. 신성한 것과의 관계는 가히 놀라울만 합니다. 77. 사각형의 사라는 수 또한 정신적인 것에 상관하는데 모자람이 없으니 77. 기본 방위가 동서남북 이렇게 내쉬오 77. 계절이 내쉬오, 사대 또한 지수, 화풍 이렇게 내쉬오 77. 날씨를 나타내는 온냉, 습건이 내쉬오 77. 사람의 한살을 나타내는 생장, 성노우가 내쉬오 77. 천상, 지상, 공중, 수생 이렇게 해서 동물의 가질수 또한 내쉬오 78. 무지개를 잃어놓은 색깔이 내쉬오 78. 윤년 오기를 기다리는 해수 또한 내쉬오 78. 이 안이 오묘한 일입니까? 79. 사부님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한 숟 더 떠서 응수했다. 과연 그렇습니다. 79. 3에다 4를 더하면 7이 되니 79. 이는 천상적인 신비의 수가 되고 80. 3에다 4를 곱하면 12가 되니 80. 이는 지상적인 사도의 숫자가 됩니다 80. 그리고 12에다 11을 곱하면 144가 되니 80. 이는 하느님께서 구원하실 선민의의 수가 되지 않습니까? 80. 이사적인 숫자의 세기에 대한 사부님이 이 해박한 주식에 80. 원장은 감히 말을 보태지 못했다. 80. 덕분에 80. 사부님은 원장의 너스레를 말끔히 걷고 80. 본론으로 쳐들어갈 수 있었다. 81. 그건 그렇고 최근 귀수도원의 불행한 사태에 대한 81. 이야기가 없을 수 없겠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81. 나름으로 생각한 바도 있고요. 81. 사부님의 이 말에 창밖으로 눈길을 주고 있던 원장이 등을 돌렸다. 81. 그는 험악한 얼굴로 사부님을 노려보면서 말했다. 81. 암요. 너무 오래. 너무 많이 생각했으니 생각한 바가 없지는 않겠지요. 81. 하지만 윌리엄 형제 나는 고백헌데 형제에게 훨씬 많은 것, 큰 것을 기대해 왔어요. 81. 수도사께서 여기에 오신 게 벌써 엿새나 되었습니다. 81. 그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던가요? 81. 아들레모를 죄하고도 수도사 형제가 넷이나 죽었고 81. 둘이 이단 피의자로 신문관들 손에 끌려갔습니다. 81. 사필 규정이겠으나 신문관들이 기왕에 있었던 수도원 사건에 81. 눈을 대지 않았던 들 우리는 이런 치욕은 면할 수 있었을 깹니다. 81. 결국 나는 모임을 주선하고도 바로 그 모임에서 낯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81. 이 모든 일이 수도원 내부의 사건 때문입니다. 82. 사부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83. 이로써 사부님은 원장이 말해 일리가 없지 않음을 인정한 셈이었다. 84. 한동안 가만히 있던 사부님이 대꾸했다. 84. 원장이 기대에 내가 미치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85.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하죠. 85. 이 일련의 사건이 수도사들 간의 감정적 앙금이나 은호원 관계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85.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곳, 말하자면 이 손의 역사에다 뿌리를 대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85. 원장이 거북사일스러운 듯한 얼굴을 하고 사부님을 바라보면서 물었다. 85. 무슨 뜻이죠? 86. 사건의 열쇠를 저 식료계의 레미즈 혼자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저도 압니다. 87. 이 일이 다른 일과 뒤엉켜 있다는 것도 압니다. 87. 하나, 그 다른 일이 바로 문제입니다. 87. 나 역시 알고 있으나 드러내놓고 말할 수 없는 일입니다. 87. 난 처음부터 이걸 분명하게 밝혔으니 이제 수도사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87. 원장께서는 고해성사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88. 사부님은 이 말에 원장은 고개를 돌렸다. 88. 사부님은 이야기를 계속했다. 88. 원장께서는 제게 그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지만 그래도 제가 그 일에 대해 알고 있는지 궁금하시겠죠? 89. 그렇다고 말씀드리죠. 89. 베렌가리오와 아델모 그리고 베렌가리오와 말라키아의 관계가 맞듯이 못합니다. 89. 이건 수도원 전체가 다 아는 것이라서 새삼스럽게 쉬쉬할 것도 못되는 일이죠. 89. 원장의 얼굴을 붉히면서 사부님의 말을 막았다. 90. 그런 이야기를 꼭 이 어린 시자 앞에서 해야 할까요? 90. 그리고 사절회의가 끝났으니 이제 이 시자는 더 이상 필사서기로 대동하실 필요는 없으실 테죠. 90. 얘야 넌 나가 있어라. 원장이 나에게만 유명했다. 90. 나는 몹시 무참해진 채 자리를 떴다. 90. 그러나 호기심 때문에 그냥 물러날 수 없었다. 90. 나는 반쯤 열린 현관문 뒤에 쪼그리고 앉았다. 90. 두 분의 말소리가 충분히 들릴만한 거리였다. 90. 먼저 사부님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90. 그렇다면 이러한 부끄러운 관계들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것은 고통스러운 사건과 거의 무관할 것입니다. 90. 그 열쇠는 원장도 짐작하듯이 다른 곳에 있습니다. 90.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일련의 사건은 아프리카의 끝이라는 밀실에 있던 한 권의 서책과 관계가 있습니다. 90. 원장께서도 아시겠지만 문제의 서책은 말라키아가 애쓴 덕분에 지금 그 밀실에 돌아가 있습니다. 90. 하지만 불미스러운 사건이 그로써 중단되지는 않았지요. 90. 긴 침묵이 뒤따랐다. 그런 다음 원장이 다시 말을 이었다. 90. 불의의 공격을 당한 사람에게 어울리는 갈라지고 머뭇거리는 목소리였다. 90. 세상에 이럴 수가. 대체 아프리카의 끝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90. 그렇게 일렀는데도 기어이 장사관에 들어가셨다는 말입니까? 90. 사부님은 사실대로 대답해야 했다. 90. 그러나 사실대로 대답할 경우 가만히 있을 수도원장도 아니었다. 90. 사부님은 거짓말을 좋아하지 않았다. 90. 그는 역시 그답게 교묘한 말놀이로 원장의 예봉을 피했다. 90. 원장께서는 내가 여기에 오던 날 그러지 않았습니까? 90. 보지 않고도 브루넬로를 그처럼 소상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이라면 들어가보지 않고도 장사관을 환히 꿰뚫어낼 것이라고요. 90.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90. 이야기를 다 하자면 깁니다. 91. 이 일련의 사건이 공개가 바람직하지 못한 어떤 물건을 두고 생긴 것임은 분명합니다. 91. 말하자면 이것을 손에 넣으려는 사람과 그것을 막으려는 사람 사이에서 생긴 갈등의 산물이란 것입니다. 91. 이제 적당한 방법으로든 부당한 방법으로든 장사관의 비밀을 알게 된 사람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91. 그런데 딱 한 사람이 남아있습니다. 원장이 바로 그 한 사람입니다. 91. 나를 이 사건에다 엮어놓는 겁니까? 92. 나를 말입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92. 여기에는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모든 것을 아무것도 알리려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93. 문재인 서책에 대해 아는 유일한 사람으로서 원장께서도 희생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94. 자 이제 문재인 그 장사관 외에 반출이 금지된 서책 이야기. 94. 특히 장사관에 대해 원장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95. 그리고 장사관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나에게 해주셔야 합니다. 95. 여기엔 한기가 도는군요. 96. 밖으로 나가시지요. 96. 원장의 말이었다. 97. 나는 재빨리 문 앞에서 자리를 옮겨 계단 입구에서 기다렸다. 97. 원장이 나를 보고는 웃었다. 97. 요 며칠 동안에 듣고 본 일로 이 풋내기 수도사가 얼마나 상심했을까? 97. 이리 오느라 너무 그렇게 기가 죽어 있을 것은 없다. 97. 내 사부께서 이 사건을 실제 이상으로 크게 보신 것 같구나. 97. 이러면서 그는 한 손을 쳐들었다. 97. 수소원장의 권위를 상징하는 반지가 영롱하게 빛났다. 98. 반지에 박힌 갓가지 보석은 각기 다른 빛깔로 햇빛을 반사했다. 99. 원장의 말은 계속되었다. 99. 너 이게 무엇인지 모르지 않을 테지? 99. 내 권위의 상징이자 내가 진 짐의 표상이다. 99. 이것은 그냥 장식이 아니라 내가 지키는 하느님 말씀에 빛나는 정석인 것이야. 99. 그는 왼손으로 반지 위에 갓가지 보석을 99. 자연과 인간의 기술이 빚어낸 다채로운 보물에 99. 표본 상자를 방불케 하는 보석을 쓰다듬으면서 말을 이었다. 99. 이것은 겸양의 거울인 자영석이다. 99. 이 자영석은 성 마테오의 고귀한 풍섬과 그 온염을 나타내는 보석이기도 하다. 99. 그리고 이 옥수는 자비를 나타내는 보석으로 99. 성 요셉과 성 야거보의 상징이고 99. 또 이것은 성 베드로의 보석인 벼곡 99. 이것은 성 바르톨로메오를 나타내는 순교의 상징 마노 99. 이것은 성 안드레아와 성 바울로의 보석인 희망과 명상의 상징 사파이어 99. 이것은 성 토마를 나타내는 건전한 교리와 배움의 인내의 상징인 홍주석이다. 99. 보석 세공의 장인들이 아론의 가슴바지와 사도들의 복음소에 나오는 99. 천상적 예루살렘에 대한 기록에서 고증해낸 보석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99. 넌 모를 것이다. 시온의 벽은 모세의 형 아론의 가슴바지에 붙어있던 벼곡으로 치장되어 있다고 한다. 99.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 석류석, 만호, 줄만호가 요한 묵시록에서는 옥수, 줄만호, 홍옥수, 그리고 풍신자석으로 바뀐다. 99. 그는 빛으로 나를 현혹시키려는 듯이 반지를 움직여 그 영롱한 반사광을 내 눈으로 쏘았다. 99. 들어보아라. 아름답게 그지없는 보석사를. 보석은 사도들에 따라 다른 의미를 지니기도 한다. 99. 교황 인토켄티우스 3세에게 루비는 침착함과 인내를 나타내는 보석이다. 99. 그리고 석류석은 자비를 상징한다. 99. 성 브루노에게 나무계의 순수한 광채는 바로 그분의 신학적인 깊이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다. 99. 터키옥은 환희, 줄만호는 치품천사, 자수정은 지천사, 벽옥은 옥주와 귀감람석은 지배, 사파이언은 덕목, 만호는 권능, 녹조석은 권천사, 로비는 대천사, 에메랄드는 연호천사들을 상징한다. 99. 보석사는 참으로 다양하니 각 보석은 그 해석의 방법에 따라 보석이 등장하는 문맥에 따라 몇 가지 진리를 동시에 나타내기도 한다. 99. 하나, 그 해석의 방법이나 문맥 중 어느 것이 옳다고 정하는 자는 누구겠느냐? 99. 너도 배워서 답을 알고 있을 것이다. 바로 권위이다. 99. 보석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 만물 가운데서도 가장 믿을 만한 해석의 주체이며, 특권의 은혜를 한 몸에 받은 따라서 오로지 거룩함으로만 빛나는 권능일 것이다. 99. 달리 어떻게 세상에 우리 죄인들의 눈앞으로 펼쳐내는 수많은 기호를 해석할 수 있을 것이며, 악마가 던진 유혹을 피할 수 있을까 보냐? 유념해 두어라. 99. 성 힐데가르트가 일찍 일렀던 악마는 그래서 보석사를 싫어하는 게다. 사악한 자는 보석의 다양한 의미 또는 지식이 담겨있는 것을 본다. 99. 사악한 자, 곧 우리의 원수되는 자들은 보석의 그 영롱한 빛에서 파멸하기 전에 저 자신이 지녔던 소유물을 떠올리기 때문에, 그 빛이 저에게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의 불길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99. 한사코 보석을 파괴하고 싶어한다. 그는 나에게 접구를 허락하는 뜻으로 그 보석 반지를 낀 손을 내밀었다. 99. 내가 무릎을 꿇자 그는 나의 머리를 싸듬으면서 말을 이었다. 99. 이제 내가 여기에서 듣고 본 것은 모두 잊어라. 그것이 참된 것이 아니면 의심할 나이도 없는 일이다. 99. 너는 참으로 온이 좋아 많은 교단 가운데서도 가장 고귀하고 위대한 교단에 들어온 수련사이고, 나는 내가 속한 것과 같은 교단에 속하는 이 소원의 원장이다. 99. 따라서 너는 내 손 안에 있다. 그러니 내 명예에 따라야 한다. 자, 영원히 내 입을 다물겠다고 서원하거라. 99. 사부님이 나서지 않았더라면 나는 원장 앞에서 영원히 입을 봉하겠다고 서원을 세웠을 터이고, 그랬더라면 독자 여러분은 나의 이 충실한 연두기를 읽을 수 없을 것이었다. 99. 그러나 다행히도 사부님은 이 대목에서 본능적인 거부 반응을 보여주셨다. 99. 물론 나의 서원을 저지하기 위해 나선 것은 아닌지도 모른다. 어쩌면 사부님은 나에게 암시를 걸고 있는 원장의 행위를 역겁게 여긴 나머지 불쑥 그의 말을 가로막고 나섰던 것 같다. 99. 원장, 이 일과 그 아이와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나는 원장께 질문을 던졌고, 위험을 경고했고, 장서관의 비밀과 관련된 수도사의 이름을 가르쳐 줄 것을 요청했어요. 99. 자, 어떻습니까? 나도 그 반지에 입을 맞추고 내가 알아낸 것, 내가 의욕을 품은 것을 발설하지 않겠다고 맹세해야 할까요? 99. 원장이 참으로 딱하다는 듯한 얼굴을 하고 비아냥거렸다. 99. 아, 드디어 이렇게 나오시는군. 하기야 나도 운수 행각승에 불과한 그대가 우리 교단의 아름다운 문화를 이해할 것으로는 처음부터 기대하지 않았어요. 99. 아울러, 무건과 비밀과 자애의 신비. 그렇습니다. 자애와 명예와 우리 교단의 자랑인 무건계에 대하여 삼가는 마음을 가져줄 것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99. 그런데 그대는 이제 참으로 이상한 이야기,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말을 이 교단의 수도원장인데 앞에서 하고 있군요. 99. 연쇄살인의 동기가 되었다는 금서는 무엇이고, 원장으로서 나만이 알아야 할 사실을 다른 사람이 알고 있다고 하는데, 그건 누굴 가리켜 하는 말이죠? 99. 참으로 터무니없는 무고가 아니고 무엇인가요? 하고 싶으면 그대 입으로 말하세요만,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깹니다. 99. 혹 그대의 그 뜬그림 잡는 것 같은 추리가 옳다고 하더라도, 모든 것은 내 손바닥, 나의 사법권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99. 따라서 앞으로는 내가 조사합니다. 나에게는 조사할 방법이 있고 권위가 있어요. 99. 똑똑한 사람, 믿을만한 형제라고 해서 문 외인인 그대에게 조사를 맡긴 것이 나의 불찰입니다. 99. 오직 나만이 책임질 수 있고 나만이 책임져야 하는 사건인데, 내가 무엇을 잘못 알았던 모양입니다. 99. 그러나 그대는 내게 말했듯이 내 뜻을 이해했습니다. 99. 난 처음부터 내 입으로 말하면 고해성사와 관련된 엄숙한 서운을 어기게 되는 것을 염려하여 누군가가 내가 고해성사를 통해서 들은 말을 대신 알아내길 바랐습니다. 99. 아, 얼마나 터무니없는 소망이었던가요? 그런데 그대는 이제 나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군요. 99. 그대가 해온 일, 혹 하려던 일에 대한 사의를 표합니다. 99. 교황청과 황실 사절단의 만남이 끝났으니, 이제 그대가 이곳에서 수행해야 할 임무는 끝났습니다. 99. 황제의 궁정에서도 그대를 몹시 기다리고 있겠죠. 누가 감히 그대 같은 거물을 주저앉힐 수 있으리까? 99. 따라서 이제 이 소원을 떠나도 좋습니다. 하나, 오늘은 이미 늦었군요. 갈 길이 적지 않게 험할 터인데 그대를 야밤에 떠나게 하고 싶진 않군요. 99. 내일 아침 일찍 떠나도록 하세요. 고마워하실 것은 없어요. 그대 같은 분을 모셔 형제로 환대할 수 있었으니 나에게야 이 안이 영광이었겠습니까? 99. 지금 물러가셔서 이 수련사와 행장을 꾸리셔도 좋습니다. 내일 새벽에 다시 작별 인사를 드리기로 하죠. 99.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조사는 이쯤에서 그만두셔도 좋습니다. 99. 바로 건데 우리의 수도사들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마세요. 이제 물러가도 좋습니다. 99. 그것은 협조관계의 해제라기보다는 숙제, 추방이었다. 사부님은 순순히 원장이 말대로 물러섰다. 99. 우루이는 무거운 마음으로 계단을 내려왔다. 99. 대체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사부님. 99. 글쎄 말이다. 알고 싶다면 네 스스로 가설을 세워보라. 방법은 이제 알 터이니. 99. 나는 침을 삼켰다. 가정을 체계적으로 공식화시킨다는 것은 상당한 긴장을 요하는 일이었다. 99.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가정은 서로 상반됩니다. 99. 그럼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99. 첫 번째 가정. 원장께서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사부님께 의뢰해봐야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99. 두 번째 가정. 원장님은 처음부터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99. 무엇에 대한 의심인지는 저도 아직은 사부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잘 모르기는 합니다만 99. 원장님은 이 모든 갈등에 오로진 남색하는 수도사들 사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99. 그런데 사부님께서는 그의 눈을 열어주셨고 따라서 원장님은 일이 심상치 않게 번진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99. 물론 원장님은 이 일에 주무자되는 수도사의 이름, 연쇄살인사건의 책임을 져야 할 수도사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99. 그런데 이 대목에서 원장은 자기 손으로 이 사건을 수습하고자 합니다. 99. 말하자면 이 수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사부님을 이 사건의 조사에서 손을 떼게 하려는 것입니다. 99. 오냐, 내 머리도 이제 돌아가기 시작한 것과 같다. 99. 그러나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사건의 안팎이 이 지경이 되었는데도 원장이라는 자는 오로지 수원의 명예에만 관심을 지휘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99. 그 자신이 범인인지도 모르고 그 자신이 다음 희승자가 될지도 모르는 판국인데도 불구하고 원장은 오로지 이 수원의 추문이 산을 넘지 못하게 하려고만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것이다. 99. 제 수하의 형제는 죽어도 좋으니 수도원 명예만은 지켜야겠다는 발상이 어디 가당키나 한 노릇이냐? 99. 본건 영주의 후레자식 토마스 아키나스의 무덤을 파서 제 명예의 속살을 찌우는 저 궁작새 같은 허장성새, 술잠만한 반지를 껴야 살맛이 나는 저 술부대 같은 자. 99. 오냐, 잘났구나. 너희 베네딕트의 땡중들. 왕족보다 사악하고 귀족보다 더 귀족적인 것들 이로다. 99. 사부님, 저도 베네딕트 외에. 나는 듣기가 민망하여 감히 힐라나는 말투로 사부님에게 되들었다. 99. 닥쳐라 이놈. 네놈도 한통속이 아니더냐? 너희 무리는 범부도 범부의 자식들도 아니다. 농부가 몸을 의탁하는데 너희라고 고절하기야 하겠느냐만 너는 어제 너희 무리가 바로 그런 범용한 농부의 자식을 속권에 넘겨주는 걸 보았다. 99. 하지만 범부의 자식이 아닌 자는 어떻게든 지키려 들태지. 원장은 능히 그런 사람을 골라내어 지하보고에서 처죽이고 수도 명예를 높인답시고 콩밭을 꺼내어 성부 상자에다 넣을 수 있는 위인이다. 99. 그러니 프란체스코 수도사들, 비천한 소형제의 수도사들이야. 이 거룩한 집에서 쥐구멍 맞게 찾을 것이 있겠느냐? 99. 하나 저 원장이라는 자를 보면 지구멍도 찾게 해줄 성 싶지도 않다. 고맙소, 윌리엄 형제. 황제 폐하께서 기다리실 것이오. 이 아름다운 반지가 보이지 않소? 99. 그럼 안녕히 가시오. 그렇게는 안 될걸? 99. 이건 나와 원장 사이의 문제가 아니다. 나와 내 직무 사이의 문제다. 나는 내 직무가 끝나기 전에는 이곳을 떠나지 않는다. 99. 내일 아침에 떠났으면 했지? 그래, 이게 지 집이니까. 오라가라 할 수 있을 테지. 오냐, 그렇다면 내일 아침까지는 내 일을 끝내는 수밖에. 그래, 기필코 끝내고 말겠다. 99. 끝내야 합니까? 이제 이 사건의 조사는 사모님 의미에서 떠나지 않았습니까? 99. 아드소, 우리에게 그런 의미를 채운 사람은 없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나는 알 것은 알아야 하는 사람이다. 99. 내가 속한 수도회와 그 수도회에 속하는 수도원 원장에 대한 사부님의 험구는 참으로 듣기에 민망했다. 99. 나는 다소나마 원장의 입장을 변호할 요량으로 세 번째 가정을 설명했다. 99. 가설을 세우는데 나도 이제 익숙해지고 있었나 보다. 99. 사부님, 아직 세 번째 가정은 검토하시지 않았습니다. 99. 지난 며칠간 그런 낌새가 보였고 오늘 아침 니콜라 수도사의 설명으로 확인된 파도 있는데다가 99. 교회에서도 그런 냄새가 풍기는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99. 즉, 이탈리아 출신 수도사들이 외국인에 의한 사서자리 승계를 달갑지 않게 여긴다는 소문입니다. 99. 뿐만 아닙니다. 이탈리아 출신 수도사들은 소원의 전통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원장님을 비난하고 있고 99. 알레나르도 노 수도사를 앞세워 소원 행정체계의 개혁을 요구하고들 있다고 합니다. 99. 그렇다면 원장님은 사부님의 진상조사 및 진상의 공개가 자기 반대파의 무기가 될 것을 염려한 나머지 이 문제를 좀 더 신중하게 그리고 은밀하게 처리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닐는지요? 99. 그럴 가능성도 없진 않다만 그래도 원장이 빵빵하게 부푼 술부대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99. 언젠가는 제풀에 빵하고 터질 것이야. 우리는 교회 회랑에 이르렀다. 바람이 꽤 사나워져 있었다. 99. 그 시과가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도 주인은 어둑어둑했다. 99. 시간이 흐를수록 사부님에게는 남은 시간이 그만큼 사라져가는 셈이었다. 99. 사부님이 무겁게 말문을 열었다. 늦었어. 하지만 시간이 없을 때일수록 냉정을 잃지 말아야 한다. 99. 따라서 우리 앞에 남아있는 시간을 영원으로 보고 느긋하게 움직여야 한다. 99. 내게는 풀어야 할 숙제가 있다. 어떻게 하면 이 아프리카의 끝이라는 밀실로 들어갈 수 있느냐. 99. 해답은 여기에 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누군가를 구해야 한다. 그게 누구냐. 99. 그것은 나도 아직은 모르겠다. 이 일련의 사건이 묵시록 예언의 본을 따른다면 외양간 쪽에서 무슨 소동이 있을 것인지 너는 거기에 눈을 베어 보도록 하여라. 99. 오가는 사람들을 빠짐없이 관찰해야 한다. 99. 아닌 게 아니라 본관과 회랑 사이 길은 여느 때보다 왕래가 잦았다. 99. 원장 공관에서 나온 수련사 하나가 젠 걸음으로 본관 쪽으로 달려가는 것도 그전에는 보기 어렵던 일이었다. 99. 니콜라 수도사도 본관에서 나와 숙사 쪽으로 가는데 걸음거리가 역시 여느 때보다 빨랐다. 99. 회랑 구석에서는 이탈리아 출신 수도사들인 파츠피코, 아이마로, 피에트로가 알리나르도 노 수도사와 쑥독공론을 벌이고 있었다. 99. 파츠피코와 아이마로와 피에트로는 알리나르도 노 수도사를 설득하는 것 같았다. 99. 가만히 보고 있으려니 내 사람에게는 무슨 결론이 난 듯했다. 99. 아이마로는 여전히 마음이 내키지 않는 듯이 머뭇거리는 알리나르도를 부축 원장 공관 쪽으로 갔다. 99. 그들이 공관으로 막 들어서려는데 숙사 쪽에서 니콜라가 호루의 노인과 나와 역시 공관으로 향하기 시작했다. 99. 이 두 이탈리아인 수도사가 공관으로 들어가는 것을 본 니콜라가 호루에이 귀에다 대고 무슨 말인가를 속삭이자 호루의 수도사는 고개를 저었다. 99. 두 사람은 계속해서 집회소 쪽으로 발을 옮겼다. 99. 원장이 마무리 작업에 손을 대었구나. 99. 사부님이 중얼거렸다. 99. 본관에서는 문서 사자실 필사사들이 몰려나오고 있었다. 99. 그들을 따라 나온 배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우리에게 다가와 사부님에게 말했다. 99. 문서 사자실이 술렁거립니다. 99. 일은 않고 저희들끼리 몰려다니면서 수근거리는데 영문을 모르겠습니다. 99.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유력하던 살인 용의자들이 모두 죽었으니 당연한 노릇. 99. 어제 아침까지만 해도 멍청하면서도 잔인하고 잔인하면서도 음타운 베렌가리오. 99. 이단 혐의자 레미지오 거기다 눈총받던 말라키아까지도 용의자로 지목되고 있었다. 99. 그런데 이제 누구를 의심하리야. 99. 따라서 다른 용의자 또 하나의 속죄양이 필요해서 이뤄낸 것이야. 99. 모두가 모두를 의심하면 분위기가 이렇게 되는 게야. 99. 가만히 보니 너처럼 겁을 먹은 녀석도 있고 남에게 겁을 주려는 녀석도 있군 그래. 99. 모두 들떠있어. 사부님은 베너를 보내고는 나에게 말했다 아드소 너는 외양간을 좀 눈여겨보아라 나는 거. 나는 가서 좀 쉬어야 되겠다 예전이라면 난 기가 찼을 짓이다 떠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가서 좀 쉬어야겠다니 그러나 이미 나는 사부님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사부님은 쉬면 쉴수록 몸과 마음이 더불어 명민해지는 그런 분이셨다. 만가와 종과 사이. 쉽사리 끝날 것 같지 않은 혼돈 상태가 간략하게 설명될 뿐이다. 그 뒤 그러니까 만가와 종과 성무 사이에 있었던 일을 소상하게 쓰기는 쉽지 않다. 사부님은 나와 함께 있지 않았다. 나는 외양간 주변을 예의주시했으나 달리 이상한 것은 눈에 띄지 않았다. 마부들이 갑자기 새어진 바람 때문에 짜증을 부리는 말들을 외양간으로 몰아넣느라고 애를 쓰고 있었을 뿐 모든 것은 연우째 때처럼 평온했다. 나는 교회로 들어갔다. 모두가 자리에 앉아있었다. 난 원장의 시선에 유심이 좋았다. 원장의 시선은 유달리 자주 호루의 노수도사의 자리로 가곤 했다. 호루의 노수도사의 자리는 피어있었다. 원장도 그걸 확인했는지 성무의 시작을 늦췄다. 그는 호루를 찾으러 보내고 싶었는지 배노를 찾았다. 그러나 배노 역시 그 자리에 없었다. 누군가가 배노는 문서 사자 실문을 잠그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원장은 짜증을 부리며 본관 규칙도 모르는 자가 어떻게 문을 잠그느냐고 했다. 알렉산드리아 사람 아이마로가 일어서면서 원장에게 말했다. 허락하신다면 가서 배노 형제를 불러오겠습니다. 내 너에게 그런 말 한 적 없다. 원장이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아이마로는 자리에 앉으며 티블리 사람 파치피코에게 묘한 시선을 던졌다. 원장은 이번에는 니콜라를 찾았다. 그러나 니콜라 역시 자리에 없었다. 누군가가? 니콜라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장은 이 대답에도 싫은 얼굴을 했다. 그는 그런 낯빛을 보여하는 자신의 상태 자체에 매고 화가 나 있는 것 같았다. 호레스도사가 임석하셔야 한다. 그분을 모시고 오느라. 내가 가거라. 원장의 수석 수련사에게 명했다. 또 누군가가 이번에는 알리나르도 노스도사도 성모에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나도 안다. 너희는 건강 때문에 기동이 불편하실 게다. 원장이 대답했다. 나는 마치 산탈바노 사람 피에트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바로 옆에 있던 놀라 사람 군초에게 중부 이탈리아와 사투리로 하는 말을 들었다. 나는 그 사투리를 대강 알아들을 수 있었다. 이런 내용이었다. 나 이럴 줄 알았어. 영감님은 교리 강론 끝날 즈음에 보니까 아주 녹초가 되었더라고. 그나저나 원장이 왜 오늘따라 아비년 교황청에 갈보처럼 군다지? 수련사들이 특히 당황해하고 있었다. 나이가 어린 수련사들은 나처럼 교회 안에서 고조되는 이상한 긴장에 민감했다. 침묵과 당혹의 순간순간이 계속되었다. 원장은 찬미가를 부르자면서 임의위로 세 곡을 골라 선창했다. 하나같이 회칙이 만과 성무의 찬미가로 지정한 적이 없는 곡들이었다. 수도사들은 서로 눈치를 살피다 낮은 목소리로 따라 부르기 시작했다. 수석 수련사를 앞세우고 배노가 들어와 자리에 앉고는 고개를 숙였다. 홀에는 문서사자실에도 독고에도 없더라고 했다. 원장은 성무의 시작을 명했다. 성무가 끝나고 저녁식사가 시작되기 직전에 나는 사부님을 모시러 갔다. 사부님은 옷을 입은 채 침상에 누워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는 시간이 그렇게 되었는지 몰랐다고 했다. 내가 간단하게 교회에서 보고 들은 것을 보고하자 가만히 고개만 저었다. 식당 문 앞에서 사부님과 나는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호루회와 함께 있던 니콜라를 만났다. 사부님이 호루회가 원장을 만났느냐고 묻자 니콜라는 알리나르도와 아이마르가 공관에서 원장을 면담했기 때문에 호루회는 오랜 시간 공관 밖에서 기다려야 했다고 대답했다. 니콜라의 말에 따르면 알리나르도 일행이 나오자 호루회는 원장 공관으로 들어갔다가 한참 뒤에야 나왔다. 원장 공관에서 나온 호루회는 니콜라에게 자기를 교회로 데려다 달라고 말했다. 그때가 만과 성무 1시간 전이었다. 그러니까 교회는 아무도 없을 시각이었다. 사부님과 니콜라가 식당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원장에 다가와 비아냥거렸다. 윌리엄스 도사 아직도 조사하고 있는 중인가요? 그러나 막상 식당에서는 원장도 사부님을 자기 옆자리에 앉게 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사사로운 감정에 있겠지만 그래도 베네딕트 회에서는 손님 대접을 제일의 미덕으로 치기 때문이었다. 식사는 어느 때보다 조용하게 진행되었다. 원장은 자기 생각의 무게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인지 건성으로 손을 놀렸다. 식사가 끝나자 그는 수도사들에게 종과 성무를 서둘르라고 말했다. 알리나르도와 호루회는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다. 수도사들은 장립 노인 호루회의 빈자리를 가리키며 수근거렸다. 성무가 끝나자 원장은 부르고스아람 호루회 노수도사의 건강을 위해 특별히 기도하자고 말했다. 호루회의 육체적 건강이었을까? 영혼의 안식을 위한 영혼의 건강이었을까? 회중은 수도원으로부터 불어닥질 또 한 차례의 회오리바람을 예감하는 듯했다. 불숙 원장은 모든 수도사는 모두 자기 방으로 돌아가되 한 사람이라도 숙사 밖에서 얼쩡거리면 중벌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한 사람이라도를 특히 강조하는 것 같았다. 겁이 질린 수련사들이 맨 먼저 일어나 두건을 내려쓰고 고개를 숙인 채 교회를 떠났다. 입을 여는 수련사는 없었고 동료를 집적거리는 수련사도 없었다. 수련사들은 대개가 어리다. 그래서 꽤 엄한 수도사가 눈을 불하려도 이들의 짓궂은 장난은 완벽하게 막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날만은 예외였다. 이윽고 수도사들이 교회를 나섰다. 나는 내가 이탈리아인들로 부르고 있는 수도사를 그 뒤를 따랐다. 파치피코가 아이마로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내 귀에도 들렸다. 자네 정말 수도원장이 호루의 행방을 모를 거라고 믿나? 아이마로가 대꾸했다. 알테지 호루의가 거기에서 나오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 거야. 노인은 원하는 게 너무 많아. 그러니 원장이 더 이상 노인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려 하는 것은 당연하지. 사부님과 나는 순례자 숙사로 들어가는 척하면서 어슬렁거리다가 원장이 그때까지도 열려있던 식당 문을 통해 본관으로 들어가는 걸 보았다. 사부님이 속삭였다. 조금 더 기다리자 인적이 끊기거든 내 뒤만 따라오느라. 우리는 젠 걸음으로 인적이 거의 끊긴 길을 따라가다가 길에서 몸을 뽑아 교회로 숨어들었다.